여기다가 띄우인데 오케이 쟤가 아까 전화해봤어요 자 시작해볼까요? 글루 소리 하나씩 그, 을, 우 그, 을, 우 그래서 그렇죠 좋아요 쥐는 그, 쥐 그, 쥐 중에서 그 됐을거고 유는 우, 우, 어 유, 우, 어 중에서 우 됐죠 뜻은 뭐죠? 풀 그렇죠 풀이죠 접착제 풀 글루 유, 우 오케이 소리 글루 글루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스푼 스푼 요렇게 요렇게 스푼 우 우 늪 합쳐서 스푼 스푼 뜻은 숟가락 오케이 좋아요 숟가락 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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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윈도우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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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 늪 들 오 우 오케이 합쳐서 윈도우 오케이 아이는 중에서 아이라 그러면서 아 를 적어놓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는 오오 어 워 워 워 워 윈도우 창문 윈도우 쓰기 W-I-N-D-O-Y W 소리 윈도우 윈도우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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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쳐서 쇼 4 쇼 오케이 그래서 오에î는 기억해 두어야지 오에 있는 뭐 오 오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뜻은 비누 비누 썅 소프가 아니고 소프 쓰기 소리 소프 소리 하나씩 소리 하늘에서 내는 눈 쓰기 소리 하나씩 합쳐서 소리 쓰기 소리 코트 소리 블루 쓰슨 파란색 쓰기 B-L-U-W-E 소리 블루 소리 문 쓰슨 달 달 소리 안녕하세요 이리 무엇은 튀김 혜원이 1대1 먼저 합시다.